자, 30코로 시작을 할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첫번째 코에 짧은뜨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개, 마지막 코에 짧은뜨개, 짧은뜨개 3번, 3번을 짧은뜨개, 짧은뜨개, 3번을 짜겠습니다. 짧은뜨개, 3코로나씩 짧은뜨개입니다. 자 마지막 코에 여기가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 짤 호두기 두 번 하나 두 번 두 번 두 번 첫 번째 코에 짤 호두기 다음은 모니뜨기로 들어갈게요 사슬 두 개에 첫 번째 모니뜨기로 기둥 코에 실감껏 그로뜨기를 합니다 다음 한 코 건너뛰고 실감껏 그로뜨기 다음 4줄만 통과할게요 다음은 두 줄 통과 다음은 뒤 위로 자 여기에 넘긴 코에 뒤로 한길길뜨기 하겠습니다 한길길뜨기 또 여기에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번째 코가 첫 번째 콥니다 다음은 같은 방법으로 떠주실 건데요 자 여기서 코바늘 나왔던 자리에 다시 같은 자리에 실감껏 그로뜨기 합니다 다음 한 코 넘기고 그 다음 코에 실감껏 그로뜨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4줄 먼저 통과시키고요 4줄 통과 다음은 여기에 넘긴 코에 뒤로 한길길뜨기 합니다 네 네 반복할게요 네 반복할게요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한 코 넘기고 다음은 내측통과 두수 통과 그리고 가운데 코에 한길길뜨기 자 이렇게 무늬가 되어있습니다.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한바퀴 더 할게요. 마지막 무늬 떠 볼게요. 오의지름 한코가 남아있죠? 자 여기 같은 자리에 실걸어서 다음 여기 기둥 첫번째 코 실감고 그려주기 다음은 4줄 통과하고 2줄 통과 다시 합니다. 자 같은 자리에 먼저 실감고 그려주기 다음 기둥 첫 코에 실감고 그려주기를 한 다음 4줄 통과 2줄 통과 다음 여기 가운데 코 제일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가운데 코 뒤로 1줄 통과 2줄 통과 3줄 통과 첫번째 코에 삐뜨기 합니다. 또 볼게요. 4줄 4줄 2줄 이렇게 위에 마지막 코와 두번째 코 첫번째 코 두번째 코에 그려주기 합니다. 자 이렇게 두번째 코 그려주기 합니다. 2줄 통과 2줄 통과 2줄 통과 첫번째 코에 그려주기 합니다. 그려주기 합니다. 뒤로 첫번째 코에 그려주기 합니다. 그리고 다음 코 다운 코는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기 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자, 이렇게 널 놓을게요 자, 같은 자리와 그리고 첫번째는 요게 이끌어서 턱팔도 좋게 한 바퀴 다음, 가운데 코에 한 킬드 다음, 첫번째 코에 빼뜨립니다 자,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요, 3단입니다 3단은 1단의 같은 방법으로 또 주시면 됩니다 자, 사슬리 부분에 길은 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꺼번에 띄고 첫번째 코에 첫번째 코에 2단의 같은 방법으로 문이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은 4단은 2단이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고 다음은 또 1단이 같은 방법으로 떠주세요 이렇게 못바퀴 가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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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팔단까지 떴습니다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로 뜰게요 사슬 안나 하고요 리듬 첫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합니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짧은뜨기 자, 첫번째 코에 빗뜨기 하고요 다시 반복을 합니다 이동 첫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자, 하나, 둘, 셋, 넷, 보단까지 떴습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잠깐 힌트를 하나 알려줄거에요 자, 여기 보시면 마무리 할 때 제일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여기 짧은뜨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여기 사슬 가운데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마지막 코와 첫번째 코만 V자로 보이시죠? V자 가운데에 코에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옆으로 한 방향으로 틀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예쁘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명심해서 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마지막 코 뜨는거 여기에 넣어서 뜨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사슬 V자 가운데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고 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코어들때는 사슬뜨기 하고 사슬 가운데 첫번째 코만 이렇게 사슬 가운데에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일반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땅까지 뜰게요 다섯 땅까지 뜨고 마무리할게요 다음은 마무리로 한바퀴 빼뜨기 한바퀴로 마지막에 마무리해볼게요 마지막에 마무리해볼게요 여기 마지막 마지막 여기 빼뜨기 코 마지막 빼뜨기 코 넘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다시 여기에 여기에 이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손잡이 뜰건데요 길이는 코 45코로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뜹니다 여기까지 뜨고 여기 첫 번째 코에 연결을 합니다 빼뜨기로 다시 빼뜨기 한바퀴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첫 번째 첫 번째 코에 이렇게 한 번 더 빼뜨기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 아래 코에 빼뜨기 합니다 살짝 돌려서 여기 여기에 빼뜨기 할게요 빼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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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다음 첫 번째 코 가운데에 넣어서 빼뜨기 합니다 다음 위로 코로 넘기고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로 끝났고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하구요 자 이렇게 절반 접어서 한 세 번 정도 감아줄게요 하나 둘 셋 세 번 정도 감고 밑에 마무리 실 하고 한번 묶어 주시고요 자 풀리지 않게 두 번 묶어 주세요 두 번 묶고 안으로 밀어주세요 다음 가위로 심 잘라주시고 다음 등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손잡이 고리 손잡이 완성됩니다 다음 완성한 다음 가방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고리 손잡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잘 여기 서inos 수정 nineteen